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표로 여러분을 만나 뵈러 왔어요 어떤거냐면은 이겁니다 아니 신성조 CPU 가성비 비교해보니까 12세대는 D5 램가격이 훨씬 많이 차이나는 D5로 했는데다가 보드랑 쿨러가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가성비 비교 아니냐 CPU 순수 비용만으로 그러니까 신성조 비교는 잘못된거 아니야 저거 추천대로 사도 돼 아니면 신성조가 잘못한거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였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다 고래서 여러분들 추천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통 가성비 순위랑 다르게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CPU 메인보드 쿨러 그러니까 이 CPU를 받쳐줄 수 있는 충분한 메인보드 성능이 전혀 저하가 없는 거기에다가 이 CPU 온도를 충분히 받쳐줘서 마찬가지로 성능저하가 없는 쿨러 조합 이 세가지가 합쳐서 가성비를 한번 매겨볼게요 거기에다가 12세대는 메모리 가격을 9세대 애들하고 맞추기 위해서 D4 메모리 꽂았을 때 성능 기준으로 매겼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게 이 표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3080 그래픽카를 썼을때 게임이 100분율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구요 3080 성능이 100%인데 12900K 넘으면 130% 나오는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10600 노멀을 100% 성능정도로 잡고 이렇게 계산했던거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i5가 100%에 가깝구요 그리고 이 위에들은 저 i5 꽂았을때보다 3080 쓰면은 똑같은 4080 쭉 쓰면은 30% 성능이 더 나온다 아니면 뭐 28% 더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때린겁니다 이 밑에 놈들은 반대가 되겠죠 i5 썼을때보다 5% 성능이 떨어진다 혹은 20% 성능이 떨어진다 그런식으로 계산한거구요 멀티 성능같은 경우는 시네벤치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거고 시네벤치 기준 마찬가지로 싱글 성능 점수를 매긴겁니다 성주님 멀티 성능은 영상편집 음악편집 말그대로 멀티적인 성능을 요구할때 이 성능이 좋으면 좋다는거 저도 알겠는데 싱글은 그럼 이거 왜 넣었나요 싱글은 뭐 주식같은거 한다던지 아니면은 단일프로그램 중에서 코를 적게 쓰는 프로그램을 돌린다던지 캐드캠같은거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부팅속도 빨라지고 아니면 인터넷창속도 뜨는거 빨라지고 그런게 전부 다 이 싱글 성능이 영향을 끼칩니다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거죠 이 앞에거는 이제 멀티 성능을 다 쓰는 프로그램에 한해서지만 이 싱글 성능은 모든 영역에서 빠릿빠릿해지기 때문에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항목을 성능으로 잡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CPU가격 A, 메인버드가격 B, 쿨러가격 C를 합계 금액으로 만들어서 1% 성능을 내기 위한 가성비를 비교해보는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낮으면 날수록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한 가성비를 비교하고 이걸 합계를 냅니다 합계 내고 거기서 종합 등수를 낸거에요 쉽게 말해 메인버드 CPU 쿨러 가격을 전부 다 합산해서 이 순수성능 한번 비교해보고 이 총합성능이 가장 좋은거 등수대로 매겼다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가성비 좋은 등수입니다 여러분이 통째로 컴퓨터하는데 만들때 기준으로요 정말 도움되겠죠 그리고 신성성조가 왜 지금까지 이런 추천을 했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을겁니다 자 그럼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텐데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좀 궁금할거야 성조는 이 메인버드는 무슨 기준으로 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실 테스트 했을때 성능저하가 전혀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시점에서 추천할만한 메인버드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99,000원짜리는 Z690P' D4 보드 얘기하는거고요 그리고 이제 5950X는 EDC가 210정도 풀리는 B50 게이밍 엣지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205일수도 있고 210일수도 있고 215일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능저하 없이 풀로 뽑아줄 수 있는거에요 요거보다 낮은 박격포 같은거 가면은 걔가 EDC가 좀 낮아서 성능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세대나 10세대는 토마워크 Z590 기준입니다 물론 뭐 중고시장 가면은 15만원에 아펙스 업을 수 있는거 저도 아는데 일단 새거 가격 기준으로 하자구요 그리고 이제 5800이나 5600같은 경우는 B450 보드 그중에서 박격포 정도면은 성능자가 없기 때문에 박격포 기준을 했고요 뭐 이런식으로 쭉쭉쭉 매긴겁니다 그니까 다 나름대로 테스트를 다 거치고 성능저하가 없는 최저 마지노선에서 그나마 조금 추천할만한 제품 수준으로 잡아뒀다고 보면 되요 그렇게 봤을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거에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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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3 10100F 인데요 그럼 볼필없이 얘가 압도적인 1인거 같은데요 총압 가격도 제일 싸고 야 이거 16만원 밖에 안해 당연하게 16만원 밖에 안한게 기본클로 써도 성능저하가 없고 메인보드는 H50 중에서 제일 싼거 7만원짜리 넣어도 문제가 없고 거기다가 CPU는 9만5천원 밖에 안하니까 합계금액이 16만6천원 밖에 안돼요 참고로 원래 제일 싼 보드는 바이오스타보드인데 그건 제외로 할게요 그러다보니 얘가 압도적 가상비 좋을 수 밖에 없어 위에도 100만원 90만원 80만원 60만원 할 때 얘는 16만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를 하는게 있습니다 뭘 실수를 하냐고 게이밍 그래픽카드 가격을 한번 계산해봅시다 3080 현시점 가격이 얼마입니까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200만원이고 좀 싼 뭘 찾아가면 180에서 190정도 합니다 맞죠 이정도 성능이야 3070은 얼마에요 3070은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130정도 하고 맞죠 거기에다가 좀 싼 뭘 찾아가면 1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두개의 가격차이가 대략적으로 70만원 가까이 남는 겁니다 70만원인데 3080, 3070의 성능차이가 20% 정도 밖에 안나요 20% 그럼 20%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70만원 손해본거야 근데 잘 봐 지금 11900K랑 11100F랑 비교하면 성능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50%나죠 답도 없는 성능차이죠 엄청나게 많이 나는거죠 좀 과한거 같은데요 아 그래 나이징 5600X 기준으로 할게요 5600X는 총합가격이 46만원이에요 약 30만원도 더 비싸죠 맞죠 30만원도 더 비싼데 얘랑 얘랑 성능차이가 얼마입니까 37%쯤 나죠 이거를 100% 잡으면 40% 넘게 나는거고 40% 한 5% 6% 일어나겠죠 위의 걸 100% 잡으면 대략적으로 30% 조금 조금 더 차이나겠죠 고정차이 나는데 일단 여기 적혀있는 기준으로는 대략 40% 차이가 난다는겁니다 결과적으로 저걸 어떤 기준으로 보든 30% 차이가 난다는건데 내가 지금 3080을 갖는 이유가 20%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갖는거잖아 70만원 더 투자해서 근데 10%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성능이 마이너스 30%가 됐어 그럼 결국은 3080 가봤자 마이너스 10% 성능이 떨어진다는거야 실질적으로 옛날에 내가 실험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겁니다 5600 플러스 3070이랑 그리고 10400 플러스 3080이랑 어느게 더 게이밍 프레임이 높은지 참고로 5600에 3070조합이 게이밍 프레임이 대부분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아주 고상인 게임 몇개 빼군요 결국은 70만원 투자한게 CPU에서 CPU하고 보드하고 쿨러값에서 30만원 아꼈다 해도 이게 더 손해를 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픽카드 좋은거 쓰면 좋은거 쓸수록 CPU에서 돈 아끼는거는 뻔짓이라는거에요 이해가시죠 CPU에서 30만원 CPU 메인보드 쿨러해서 30만원 아꼈지만 그래픽카드 성능이 70만원 이상 저하가 왔다 난 3080 샀지만 3060TI 성능이 쓰고 있다 뭐 이런식으로 바뀔 수 있는거에요 100만원 채 손해볼 수도 있는거에요 아까처럼 3040% 성능 제하가 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여러분이 3060TI 이상급 글칼 쓴다고 치면은 최저 마지노선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돈을 30만원 더 쓰더라도 5600 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그냥 가선비 등수가 매겨지긴 했지만 무시하고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솔직히 여러분 이거 지금 보면은 그나마 100F가 싼거지 나머지 애들은 따지고 보면 5600하고 1400 11400 1600 이런 i5하고는 가성비 차이가 오히려 더 비싼 놈도 있고 뭐 많이 차이나봤자 10만원 조금 넘게 차이나요 맞죠 그나마 얘가 30만원이나 차이나는거야 근데 얘는 너무 성능이 바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이라도 컴퓨터 좀 괜찮은 세팅을 해서 쓰겠다 그 카드 조금이라도 좋은거 써서 재밌는 게이밍 머신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5600X부터 시작인거에요 밑에꺼는 가성비를 굳이 매길린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성능저하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서 딱 봤을때 그럼 한번 보죠 합리적으로 없는게 가성비가 제일 좋은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멀티순위 5등 싱글순위 3위 게이밍 순위 4위를 차지한 5600X가 사실상 요 밑에 라인업을 빼면은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3080 썼을때 12900K D4 썼는거랑 비교해도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고 맞죠 비용적으로는 절반 이하에요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다가 뭐 멀티성능은 절반도 안되지만 싱글성능은 뭐 한 30% 쳐죠 30% 백분위로 땄을때 얘가 100%면 얘가 130% 고용도 차이니까 어 돈을 생각하면은 감안할 수 있는 성능 차이인거에요 이해가시죠 돈이 절반도 안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분은 좀 떨어지고 특히 게이밍은 진짜 얼마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모르는걸 감안했을때 최고의 게이밍 CPU 라고 치이는거는 5600X가 된다는거에요 쿨러도 싸고 보드도 싸고 CPU도 싸니까요 여러분 이 33만원 CPU가 안싸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어서 보면은 확실히 싼거 맞습니다 맞죠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일단 10세대나 11세대는 찾아보지 마세요 가슴이 폭망이에요 등수 보면 9등 10등 종합등수가 9등 10등 13등 14등 11등이에요 맞죠 답도 없죠 그 다음은 12세대 i5 12600K입니다 이게 D4를 받더라도 D4 받으면 게임에서는 5600K한테 조금 차져요 조금 차지는데 뭐 램오브하면 이겨요 램오브하면 이기고 서로 램오브했을땐 이기고 램오브 안하면 살짝 져요 근데 멀티성능이 꽤 많이 큰 폭으로 좋죠 50% 가까이 좋죠 싱글성능도 20% 좋습니다 그런걸 생각했을때는 총 게이밍 멀티순위 뭐 이런것도 나쁘지않고 게이밍 멀티순위가 대충 5등 싱글순위도 6등 그냥 순수 멀티순위는 3등 이런식으로 총합등수가 여기서는 2등이 됩니다 진짜 뭐 가격차이 5600K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꽤 차이가 큰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아니네 5600K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거든요 순위형 합계 4,000원 4,000원 4,040원 4,072원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돈을 더 준 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느낌인거야 합계 금액이 15만원 더 비싸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돈을 더 준 만큼 성능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빨간색으로 칠해야될 것 같아 이것도 정말 내가 색깔을 바꿔야될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현 시점에서 사도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 다음은 5800X가 돼요 5800X가 멀티 순위 4등 싱글 순위 7등 게이밍 순위 7등이에요 총 순위는 7등입니다 이 밑에를 쭉 빼고 나면 여기서는 3등이 되겠죠 맞죠 근데 이 5800X는 성저님 그래도 보드를 너무 구린거 넣은거 아니에요? B4하고 바퀴퍼 넣었잖아요 B4하고 바퀴퍼에도 성저가 없으니까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장성이나 기타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저는 5500 쓸래요 하고 5500 쓰는 분이 많아요 5800X쯤 되면 근데 사실상 5500 가도 총 등수 여기에서 3등인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요거 두개 안산다 혹은 요거 두개 사는돈보다 약간 더 투자해서 사고싶다 했을때 5800X 가는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11600K랑 너무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추천목록에 놓기는 좀 애매하죠 오버 안했을때 게임성능은 살짝 앞서고 멀티성능은 살짝 처지고 싱글성능은 조금 많이 처지고 이런거라서 11600K에 하이 호환에 가까운 돈을 더 주고 쓰기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니 왜 추천목록에 색칠해놨는데 강점이 하나 있죠 얘는 윈도우 10 쓰든 10일 쓰든 딱히 버그가 없어 나온지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나는 윈도우 11 쓰기 싫어요 인텔 혹시 12세대 약간 좀 찝찝한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잖아 보드 가기도 힘들고 5800X를 12600K 가는 느낌으로 사도 되기 때문에 일단 추천목록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위에 이거 뭐 i9 사면은 이거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 보시면은 12600K 하이 호환이거든 게이밍 성능 발리고 멀티성능 발리고 싱글성능 발리고 이기는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총비용은 보드를 아무리 15만원 16만원 정도 싸게 사더라도 쿨러는 비싼거 써야되고 성능자가 없으려면 학기금액 봤을때는 12600K보다 무려 30만원 정도 더 써야되는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사지 말라 그러는거야 아 보드 사서 사고 싶어요 성전님 아 팩스 15만원이면 사는데요 그 아팩스 15만원 사봤자 아무 싸게 쓸모가 없다니까 어 성능차가 너무 많이 나 그거 아니에요 하지마세요 아 그러면 성전님 5900은 어때요 5900은 내 생각에 좀 괜찮은거 같은데 5900이 그 가성비로 보면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100만원 들어가는데 일단 게임의 성능은 그 디퍼성능은 12600K 보다는 좋아 확실히 좋은데 멀티성능은 좀 더 좋고 싱글성능은 좀 처지거든 그래서 얘는 따지고 보면 i5 따위가 비빌 수 있는건 아니야 비빌 수 있는건 아닌데 슬그머니 위에 보니까 12700K가 있죠 12700K 디퍼 써도 5900하고 게임 성능 비슷해요 램오버 하면 참고로 12700K가 이깁니다 5900도 같이 램오버 했다고 쳐도 왜냐하면 얘는 4000까지 올라가고 얘는 3800 정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멀티성능이 또 12700K가 좀 더 높죠 싱글성능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아까 12600K가 5800K의 느낌이 5900K가 12700K의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차이나냐면 이 5800K하고 12600K는 사는 비용이 거의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좀 뭐 지금 윈도우 11 안쓰고 윈 10 쓰고 저는 쓰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5800을 추천할 수 있지만 나는 윈도우 10 쓸건데요 그래서 5900 갈래요 하는거는 이거 비용이 10만원 차이나기 때문에 10만원이면 할 수 있는게 많아 램 용량은 2배로 올리든지 SS 용량은 2배로 올리거나 고급본도 쓰거나 케이스 좋은거 쓰든지 뭐 다양한걸 쓸 수 있다고 차라리 윈 10 가서 이 12700K의 게이밍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윈 10 가는게 유리하다고 봐 이거는 10만원 차이면 그래서 5900부터는 제가 추천을 안하는거에요 종합비용을 봤을때 맞죠? 하지만 12700K는 꾸준히 추천하고 있는 이유고 성전이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있는 최상위 12900이나 5950X는 어때요? 얘네들은 일단 원래 가성비는 하늘나라 간 애들이야 게이밍 성능은 둘이 디퍼스 쓸 때는 큰 차이가 없어 오버 안하면 멀티 성능도 비슷해 12900이 이겨 그러면 비용적으로 12900이 또 10만원 정도 싸니까 12900이라는게 맞겠지 맞아요 맞는데 좀 아쉬운거는 음 얘네들 있잖아요 지금 종합순위보면 개판이죠 왜 개판이냐면 기본적으로 최상위 제품은 싸지가 않아요 부담이 커 쿨러 쪽에 쿨러 쪽에 부담도 있고 뭐 보드는 밑에 거랑 거의 똑같은거 써도 보스 rp cpu 가격 자체도 워낙 비싸고 그다보니 그냥 특별한 경우 안이상 제가 컴퓨터로 돈을 벌어서 수익을 삼고 있다 이런거 있잖아요 완전 프로페셔널한 용도로 쓰는거 그런거 안이상은 가성비면을 생각하면 12700K에서 멈추는게 맞아요 여기서 멈춰도 사실 생각보다 성능 차이가 많이 안나거든요 맞죠 게이밍 성능 조금 뭐 12900K가 좋은데 이건 체감이 안되는 수준이고 5%도 안되니까요 3-4% 차이나요 멀티 성능은 당연히 12900K이 좋을텐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퍼센테이지로는 20%가 채 안돼 약간 느린거 감수하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싱글성능도 체감이 안되는 수준이야 그다보니 비용적으로는 훨씬 싼 비용적으로는 뭐 30만원 이상은 싸잖아 글칼한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이게 여기 정도에서 멈추는게 일반적 유지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11월달 CPU 가성비교표에 추천 목록보면 5600K 12600K 그리고 11700K 5800K도 색칠을 안해놨었지 어떤 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성조는 보드 가격이라던지 쿨러 가격은 고려 안한다 아니에요 고려 다 있어요 고려 다 하고 실질적으로 모래 속은 계산 끝내고 표에 표기가 안했을 뿐이지 추천하는거는 다 고려해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영상을 표만 보면 안돼 내가 분명히 CPU 가성비교표에 입으로 떠들었어요 보드 가격이 얼마고 쿨러 얼마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제 영상을 보실 때는 꼭 표만 보지 마시고 설명도 같이 들어주시면 아 성조는 확실하게 고려해서 나한테 추천해주는구나 그래서 볼만한 방송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었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어 앞으로도 제가 이런 가성비 비교표 올려줬을 때 그런 거 다 고려한다는 거 생각해주시고 여러분 실제 구매할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면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JOHN 감독님 고맙습니다 멈출